The best way to find the rare part is to look for the distinctive tail, hang, or hanging over a branch. 표범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눈에 띄는 꼬리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꼬리겠어요? 분사로 꾸며줘야 되겠지? 나뭇가지 위에 걸려있는 이 눈에 띄는 꼬리를 찾는 것이다. 문법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얘는 형용사적 문법이고 얘는 기동사 다음에 추부정사 나왔으니까 명사적 문법 중에 보호로 쓰인 거죠. Count for ages parts mimic the deafling of shadow and light of the shaded areas prepared by leopards 네, 그랬습니다. 자, 위장을 위한 얼룩 반정은 밈이 뭐뭇을 흉내내다 이런 뜻이죠? 뭐뭇과 비슷하다, 흡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deafling은 얼룩진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것도 좀 뒤에서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표범에 의해서 선호되는 이 그늘진 지역의 빛과 그림자의 얼룩진 것을 흉내낸다. 됐습니다. smaller than lions, 사자보다는 더 작고 leopards are bigger and stronger than chitars 표범은 치타보다는 더 크고 더 힘이 세다. leopards use this strength to drag play high into trees for safekeeping 표범은 이 힘을 사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뒤에서부터 볼까?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이 먹이를 나무 위 높은 곳까지 끌어가기 위해 이 힘을 사용한다. 표범 장사는 멍멍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니까 부사동용법 중 목적이죠. with a range that still stretches from the Atlantic coast of Africa to the Pacific coast of Asia from a to b a에서부터 b까지 이 구문이 보이죠? 자, 이런 범위와 함께 자, 이런 범위에 걸쳐 있다라는 말이야 어떤 범위? 꾸며주는데 자, 선행사가 단수이니까 스트레치했다가 es를 붙였죠.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아시아의 태평양 연안까지 뻗어있는 범위에 있으면서 leopards are most widely distributed 또는 distributing great cats 표범은 가장 넓게 분포된 가장 넓게 분포된 그 큰 고양이과이다 그레이트캣은 이제 고양이과 이렇게 되는 건데 큰 고양이과를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표범의 입장에서는 진네들이 뭔가를 분포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니까 수동태로 나와줘야 되죠 자, while classified as endangered classified 분류되다 이런 뜻이죠 leopards니까 they were classified as endangered 멸종위기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반면에 they have proven more adaptable 또는 adaptably in the face of human expansion than cheaters, lions, or tigers 자, 그들은 입증이 되어 왔다 더 적응력이 있다고 prove 다음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야 되지 부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이 형식을 이루거든 인간의 expansion 그러니까 확장 정도가 되겠죠 인간의 확장 인간이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면에서도 더 잘 적응한다 라고 증명이 되었다 무엇보다 치타나 사자나 타이거 호랑이들 보다 이렇게 답은 5번이 돼요 이렇게 참고 멸종 칠 엉 아 엉 엉 엉 엉